안녕하세요 부동산 좀 아는 남자 그TV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살짝 맛보기로 미국 부동산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미국을 가시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어요 LAX, LA International Airport입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면 LA로 이동하는 데 이동거리는 그렇게 막히지만 않는다만 20분에서 25분이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특정 시간만 러시아어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이 러시아어가 돼서 많이 막히죠 여기 할리우드에 가면 박물관도 많아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도 있어요 저도 한 두 번 갔는데 가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놀 게 많죠 구경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리피스 천문대가 나옵니다 이 천문대를 가려면 로스펠리스라는 길이 있어요 로스펠리스라는 길에서 위로 올라가면 천문대 가는 길이 나와요 여기가 바로 뭘로 유명하냐면 천문대로서도 유명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라랜드를 여기서 촬영했다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정말 올라가서 보면 정말 예술입니다 경치가 그 다음에 버뱅크 버뱅크 쪽도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옆에 보시면 페사다나 파타데나가 있는데 이곳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올드타운 하면서도 그 멋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라카나다라는 동네가 나와요 북쪽의 베버리 힐스입니다 베버리 힐스만큼 좋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동네고요 그 옆에 또 학군으로 유명한 가성비 최고의 학군으로 유명한 라크라 센터가 있죠 여기에 한국분들 엄청 사세요 여기에 주재원분들도 많이 사세요 여기 가면은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거의 한국말들이 많이 들려요 공항에서 좀 남쪽으로 공항이 여기거든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토란스 이 토랜스에도 학군 교포들이 많이 사세요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민도가 좀 좋아요 여기가 그리고 그 옆에 라돈도 비치라는 이 해안도시가 있는데 이 라돈도 비치에 가면 진짜 유명한 한국 분이 하시는 그 개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를 삶아서 망치로 깨먹습니다 근데 가격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요 살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꼭 드시길 정말 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곳들이 솔직히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은 일단 학군이 좋아요 그리고 동네 치안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분들은 기본적으로 재정 능력이 좋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다 중간 이상의 거의 상급에 가까운 동네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LA 올림픽이 2028년도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LA의 부동산이 북적북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맞춰 반도 건설도 지금 한국식 주상복합을 가지고 LA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인데요 이곳이 지금 한국의 반도 건설에서 주상복합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 부지를 통째로 매입을 해서 여기다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합니다 반도 건설이 그 준비를 위해서 미국의 부동산 어떤 건설에 대한 규제와 법령에 대한 공부를 수년 전부터 해오고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그걸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그래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한 대죠 이 대지가 약 722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가가 한 2천만 불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평당 한 3,400만 원 정도에 매입한 거다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싸죠 강남대로라든지 테이란으로 가면 평당 억대지 않습니까? 이 앞에 있는 대로가 올림픽 블루버드입니다 LA 다운타운이라든지 LA 중심부를 가보면 굳이 말씀드리면 제일 유명한 대로가 윌셔 대로예요 윌셔 블루버드 그리고 그 다음이 올림픽 블루버드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블루버드가 사실 한인타운의 메카죠 그래서 보시면 유천 냉면집도 있고 저도 가끔 가서 먹는 냉면집인데 원래 반도 건설이 2011년도에 두바이의 유보라 타워를 건설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부터 해서 다 반도 건설이 매입해서 건설을 진행해요 그래서 성공을 이룹니다 그랬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2028년 LA 올림픽을 겨냥하여 미국의 한인타운, 역사적인 주상복합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또 올림픽 이후에 굉장한 가치상승에 대한 어떤 이익도 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곳은 분양을 해도 조금 하거나 일부만 하거나 아니면 그 컴파니, 회사 차원에서 분양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렌트도 잘 나고 렌트비를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스튜디오와 원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15채의 스튜디오, 311채의 원룸, 그리고 6채의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렌트비로만 가정했을 때 스튜디오가 하나로 한 20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룸이 한 280에서 300 정도 그 다음에 투룸은 340 이상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LA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렌트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런 지역들은 다운타운 가깝고 그 다음에 완전 핵심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좌앞까지의 거리가 불과 몇 분, 5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LA도 트래픽이 심해져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도 걸려요 어떤 지역은 2시간 반, 3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렌트비가 비쌀 것 같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라 이 LA 지역은 물론 비쌉니다 비싸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라든지 생활에 필요해서 집을 구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버뱅크라든지 라크라센타, 파사데나, 미투루, 토런스, 가데나, 노을워, 라마리다, 라미라다, 부에나팍, 세리토스, 플러턴 이 지역들이 가격이 적당히 비싸면서 민도도 높고 학군도 좋은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너무 벗어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약간 치안적으로도 무서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참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얼바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실 얼바인은 LA하고 출퇴근 거리는 안 돼요 멀어서 얼바인의 직장이 있고 얼바인 생활권을 유지하시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얼바인은 개발 자체가 신도시로 개발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당이라든지 일산 신도시처럼 아주 정비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주재원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또 강남의 자녀분들 그분들 오실 때도 얼바인을 많이 좋아하세요 집값뿐만이 아니라 렌트비도 비싼 집도 있지만 다소 평균적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얼바인은 제가 추천드리는 곳이기도 해요 다만 LA의 생활권을 가질 때는 얼바인에 사시면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미국 부동산 웹사이트 진로우에 들어가서 몇 개의 매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곳 중에 버뱅크라도 또 파사대나라도 약 하나로 10억짜리 정도의 집을 사시면 월세로 한 달에 한 35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강남에서 약 20억짜리 아파트 30평대 월세가 보증금 5천에 2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미국으로 가시면 월세가 350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곳이죠 그 이유는 뭐냐 소득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의 소득 수준보다 미국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월세의 부담감도 덜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미국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